학구열이 뜨거운 대한민국. 여기 학생 왜가 있다. 왜는 질문이 있지만 많은 학생이 있어 하지 못한다. 결국 왜는 낮은 성적을 받게 되었다. 그날부로 왜는 과외를 구하기로 결심한다. 와 이 예배는 선생님도 많고 후기도 많고 혜택도 많네. 그렇게 왜는 아주 나이스하게 맞는 과외 선생님 김을 만나게 되었다. 우리는 이 이야기를 김, 과, 왜 라고 부르기로 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